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도들끼리 인사하고 알려줌으로 날마다 시련과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양옆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서울대학 자연대학의 전종갑 교수님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많은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 중에서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것은 극소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의 양을 바닷물이라 그렇게 표현하면 지금까지 인간의 지혜와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찾아낸 것은 결국 양으로 말하면 물 한 컵밖에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법칙의 바다라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자연의 지식은 결국은 물 한 컵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기적은 비과학적이 아니고 초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부릅니다 남들이 이해 못하고 또 납득이 가지 않지만은 믿을 수 없지만은 신비는 내가 모를 뿐이지 분명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규명한 병보다 의학적으로 알 수 없는 병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고작 해야 보이는 세계만 연구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법칙은 인간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해도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죽음이 분명한 것처럼 부활도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만들은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이렇게 전파했거늘 너희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한 바울이 목회한 교회도 그 설교를 들은 교회도 결국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이 가운데도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민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학자, 목회자, 성도들은 결국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고 내 손을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을 믿음 없는 자라고 그랬는데 믿음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원뜻은 불신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제자 됐지만은 부활을 믿지 못하면 넌 불신자다 교회 아무리 오래 나오고 박사가 되고 신학자가 돼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주님이 불신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부활에 동참할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여러분 부활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얻은 새 생명으로 삶을 사는 초대교회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초대교회들처럼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신약에서 예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성경을 다 믿는 거예요 부활은 인간이 영원히 안고 가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부활을 또 믿으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논리적 증거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여러분들이 다 믿고 계시지만은 더 확신을 가지고 이 부활 신앙이 누룩처럼 터지고 넝쿨처럼 번져나가면서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빈 무덤입니다 1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의 새벽에 사복음서의 공통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의 날은 안식일 다음 주일입니다 이 날은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날입니다 안식일에 예배 드리던 유태인의 전통을 깨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모임으로 가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일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긴 것을 보고라고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무덤을 돌로 막고 인봉까지 한 후에 병사들이 지키게 하였습니다 마거복음에는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무덤을 막아 놓은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길 거냐 걱정하면서 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기 위하여 천사들이 무덤에 돌문을 옮긴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 안식 후 첫날을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평강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문들이라는 복수용은 성지에 가보면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고 대문에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고 또 큰 방에 들어가서 다시 작은 골방에 들어가는 그래서 문들을 다 잠갔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다 잠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문을 열라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잠긴 문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무덤이 문을 열어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인들에게 부활의 확증을 주기 위해서 이미 무덤에서 나가셨다는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부활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무덤이 닫혔더라면 우리는 오늘의 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이 주님의 몸에 기름을 부으려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큰 돌을 성지에 가보면 보입니다 큰 돌을 우리가 인봉한 것을 어떻게 이것을 옮겨 놓을까 그리고 주님의 시신에 우리가 이 향류를 바를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하면서 어떻게 할까 우리 힘으로 할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인들처럼 가세요 시작하세요 행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할 때마다 앞뒤를 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앞뒤를 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말씀이 가라면 무조건 가면 하나님께서 가는 가운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무엇이든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어디 갔나 우리 주님을 누가 훔쳐갔나 하면서 마음 괴로워할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시신을 보려고 갔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날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인들이 땅에 엎드렸다 여러분 무서우면 그냥 엎드려야 했잖아요 땅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살아있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산자를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산자를 믿는 거예요 오늘 많은 종교들은 저 불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는 다 죽은 자를 따라가고 죽은 자의 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무덤이 없고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 무덤은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성연도 영웅도 장군도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빈무덤이 오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빈무덤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밖에 없지 예수님은 죽은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었느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뿐이지 주님은 죽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의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 들어가는 과정이지 결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덤의 기원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지 인간을 만드시고 죽게 한 건 아니에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라는 걸 통과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하나의 형식이고 과정일 뿐이에요 저는 이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가끔 이 VIP, VIP들이 어떻게 이민국을 통과하고 세관을 통과하나 이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딱 두 번의 VIP 대접을 받았어요 한 번은 한국에 청와대 초청을 받았을 때 한 번 통과했고 한 번은 필리핀을 통과할 때 내가 아는 사람이 지금 필리핀 현재 대통령의 친구라서 이 경호를 받으면서 한 번 통과해봤어요 그 VIP라고 그냥 아무데로 어디 구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과하는 관문은 다 통과해요 그런데 여권을 달라고 그랬어요 여권을 주니까 그분이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냥 통과만 하면 돼 우리가 이민국 통과할 때 얼마나 불안해요 여기 케네디 공항 들어올 때 불안하잖아요 이것도 뭐 어떻게 할까 또 왜 갔다 왔냐고 뭐 가져왔냐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VIP들은 그게 없어요 통통해요 제가 필리핀에 내렸더니 이용골 목사님이랑 팻말을 붙었어요 제가 그렇다니까 아 그러냐고 여권만 달라고 여권 줬어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 따라갔더니 아무런 통과도 없이 그냥 가버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관문은 통과해야 돼 그 세관과 이미그레이션은 통과해야 돼 여러분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통과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마지막 죽음에 들어갈 때 겁이 나 두려워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런데 여러분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주님이 사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환영하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과정과 형식이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빈 무덤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는 날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11절 12절 보니까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빈 무덤을 전해줄 때에 그 사도들이 말이에요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고 친히 기적을 보았고 친히 모든 것을 다 본 이 사도들이요 믿지 아니었더라 그랬어요 이거 정말 너무 한심한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도 있었더라도 믿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 얘기까지 했는데도 죄 주었는데도 이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 본 거예요 어디 한번 가보자 진짜냐 가짜냐 갔댔어요 그리고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고 결국 요한도 요한도 그것에 가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들이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아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만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요 이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해요 이렇게 믿지 않았던 사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생명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우리가 보고 직접 보고 만져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니까 제사장들과 공예원들이요 이걸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협박을 해요 너 다시 말하면 너 죽여 그런 소리 하지마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도 부인하던 베드로가 당신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보고 뭘 봤어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들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도들의 변화된 걸 무엇으로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소망 있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네가 죽이려면 죽여 난 자신 있어 이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죽으면 주님 앞에 갈 거야 이렇게 변화된 사람 이 능력의 사람을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내보냈잖아요 그 무서운 공예와 산해들이 나가라 여러분 도마가 없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줄 때 제자들이 다 좋아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부활했다 할 때 도마는 뭐예요 아이고 난 안 믿어 난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참 이 도마도요 우리와 같아 우리 대신에 의심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도마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도마야 너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좋아 아멘입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의심하지 말아 너 의심하면 불신자야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불신자야 하면서 다시 보여줬어요 도마 같은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인도까지 가요 어떻게 인도까지 가겠어요 인도에 가서 순교하겠어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 교회가 있어요 기념 교회가 예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정할까 싶어서 기절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는데 다시 태어나서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다 도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몰래 가서 훔쳐다가 결국은 예수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환상설 제자들과 여인들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냥 환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첨가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했는데 성경을 자기들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여러분 도적을 해왔다든지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든지 혹은 환상을 보았다 할 때 그분들이 자기 생명을 버리겠어요 그 도적고 환상을 보고 나서 자기 생명을 포기할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 이 사도들 이 변한 것 보면 부활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생명을 하나님께 순교로 바치겠냐고요 무엇보다도 사도바울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밤의 석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만나지 않았다라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걸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겠어요 설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일생 헌신하고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죽으면 끝난다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끝난다 건강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뭐 있어요 왜 교회에 나와요 왜 이렇게 힘들게 찬양해요 아 죽으면 끝나는데 뭘 예수 믿어요 더군다나 저를 생각해 봐요 저를 목사가 얼마나 비참해요 불행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듣고 진실도 아닌데 거짓으로 유포하는 그런 걸 다 참아내는 게 이게 목사인데 할 수 있겠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과 성교사들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인 가운데 이디오피아에 가서 이렇게 선교하러 떠나는 교인들 있어요 무엇으로 이디오피아를 가요 이디오피아가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분이 가서 일할 병원도 미리 가봤어요 수년 전에 얼마나 이디오피아는요 벼룩이 많은지 제가 참전한 용사들 집에 들어가서 축복기도 하고 선물 줬다가요 아이고 얼마나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벼룩은 또 얼마나 지독한지요 몸에 옷을 다 털어야 돼 다 털어야 돼 이 갔다 온 선 다 털어도 어디 붙었는지 또 나와 그걸 왜 가요 왜 가요 그런 데를 이 좋은 미국을 두고 이유가 하나예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 학생 하나가 워싱턴 대학에 입학을 해놓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기 유학 가서 3년을 잘 지내려고 마지막 대학 입학을 노두고 멕시코에 단기 성교 갔다가 얘가 죽었어요 뜨겁다고 덥다고 수용하다가 죽었어요 3년 이 3대 독자예요 3대 독자 이야 내가 이 얘기 듣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이 그 부모를 어떻게 대할까 이제 멕시코에 가고 부모는 한국서 멕시코로 와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의 부담인지 몰라요 제 목회 선생님이 너무 부담이 있어요 그 아버지는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아버지가 멱살을 잡고 내 아들 살려내라 왜 단기 성교 같은 멕시코에 보내가지고 내 아들 3대 독자를 죽였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답변할게요 그래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공항에서 내려서 그 장례식에 들어갈 때요 제가 고개를 들고 들어가지 못해서 쑥이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3대 독자를 잃어버린 아버지를 대할까 어머니를 대할까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할까 머리가 복잡했어요 첫 번 만날 때 목사님 바쁘신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게 돼서 미안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선교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거 감사합니다 목사님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선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울었어요 울었어 내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그 집사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내가 얼마나 헛된 생각을 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고민했던 것이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 아들의 등록금 3만 불입니다 뭐하던 거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써주세요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무도 감격했어요 3대 독자를 잃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분들의 인격입니까 그분들의 수양입니까 그분들이 남보다 좀 더 나아서 뭔가 덕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부활신앙이요 부활신앙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늘도 이 지구촌에서 수많은 사람이 변화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확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교회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두려운 사람에게 담대한 신앙을 주시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직업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한 번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증거가 뭐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가 부활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한 대로 역사를 보면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교회를 비팍했어요 세상에 군항들이 나서고 참으로 악한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아예 예배당을 다 쓸어버리고 예배당을 창고로 만들고 인쇄실로 만들고 자기들 놀이토로 만들었지만 결국은 러시아가 무너지고 다시 창고가 십자가를 붙여져요 저 문화혁명 때 모택동이 그냥 교회를 다 쓸어버렸지만 지금 1억명이나 넘는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나라로 변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여러가지 힘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비팍을 받지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누가 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세인트 헤라나 섬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나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나사렛 예수가 세운 교회는 날로 흥황하여 온 세계에 퍼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 부산보건병원을 만드신 장기려 박사님 저는 그분을 책으로 대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은 피난민으로서 북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여기 와서 내가 남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북에 있는 나의 식구들을 도와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의 생애를 보니까 자기에게 뭘 요구하는 사람이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거지가 뭘 도와달랄 때 자기 수중에 돈은 없었고 10만원짜리 수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 10만원짜리 수표를 거지에게 줬어요 그 당시 10만원임 지금 아마 100만원 이상으로 큰 돈일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병원을 경영하면서 돈 있는 사람은 돈 내고 형편 따라 없는 사람은 그냥 치료받고 그렇게 해왔어요 정말 적자와 적자를 거듭하면서 그분 얘기가요 누구든지 그냥 치료받고는 그냥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일반 병원으로 그 경영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돈 없는 사람은 치료해주고 장기려 박사가요 밤에 몰래 직원들 다 나간 후에 그 환자에게 돈 없는 사람이 문 열고 나가라 가시오 그랬던 분이에요 이분이 마지막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지구 이 지구상에서 헌금으로 경영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다른 모든 기관들이 다른 모든 기관들이 다 회비로 내고 돈을 해야지 헌금으로 경영하는 건 교회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요 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교회는 든든히 서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뉴욕장록에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살아계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이 젊은이가 수영을 즐기면서 승마를 하면서 행복하게 청소년기를 지나다가 열일곱 살 때 여러분들이 저 워싱턴으로 내려가면 체사피크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영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그 얕은 물가고 그 물속에 바위가 있어서 결국 목이 부러고 목뼈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어깨뼈가 다 부러졌어요 평생을 이제는 불구자로 살아가야 돼요 열일곱 살 난 이 젊은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는 죽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살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해를 해서라도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시도를 영접합니다 보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시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는 다시 새로워집니다 입으로 입으로 붓을 물어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손으로 그리기도 힘든데 입으로 붓을 그려 그린데 얼마나 명작을 그리는지 이게 대단한 인기예요 책도 서른권 이상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 시련과 절망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답변해서 지금은 내가 불구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영광의 부활의 날에는 나도 댄스를 하겠습니다 내 다리와 무릎이 강해져서 참으로 춤도 추고 달려가면서 놀고 싶은 그날을 바라보는 그 부활신앙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강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니 에릭슨처럼 우리도 낙심과 좌절과 정말 여러가지 참 어려울 때 살기 힘든 때가 많을 거예요 너무도 지쳐서 하루에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을 거예요 이민생활이 가면 좀 더 좋아지 할 테는데 가면 갈수록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을 거예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한데 우리 안에 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로서 나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니라 밖에서 오는 힘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진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활신앙을 가져셔야 돼요 이 부활신앙이 없이는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부활신앙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의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런 사람이 없이 우리 다 부활을 믿다가 언젠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서 영생복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